한없는 우울함 가끔 한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심해 어딘가 찾지 못할 곳으로 숨어든 생물처럼 마음속 깊숙한 곳이 울적하게 요동친다. 그렇게 시작된 우울함은 또 다른 우울을 낳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기분이 들게 한다. 그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다. 언젠가 우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오겠지만 그 감정선이 너무 자주 내 마음을 흔드는 것도 또한 지금 나의 문제이며 숙쟁이다.